우리 밤의 공원 여러분들께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숲으로 인사드렸습니다 최유리 라고 합니다 최유리 씨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한번 아이유 세븐틴 더 보이즈 투모로우 바이 투게더 그리고 마지막 한 분 진짜 놀라실 거예요 그리고 최정훈 아까도 사실 이렇게 최유리 씨 오시겠습니다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객석이 술렁거리더라고요 지금 표정 보면 아시겠지만 우리 쿵치타치의 정동환 형도 엄청 좋아하거든요 지금 저 표정 봐야 저거 방금 들으셨던 아니 표정 너무했다 형 진짜 근데 방금 들으셨던 수피라는 이 노래가 인디 차트에서 역주행 중이라고 그런 자랑 좀 해주세요 나온 김에 그렇게 또 그렇게 대단한 순위도 아니어서 근데 역주행 감사해요 아하하하하 아하하하하